아들, 사랑하는 아들. 아들, 사랑하는 아들. 정보를 벌써 7년째야. 30번을 갔다 온 줄 알지만 항상 그래도 엄마는 물가시는 어른이에요. 제발 좀 조심 좀 하고 몸 좀 세려. 너무나 앞서서 하지 말고.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가 하는 것은 좋아. 그러나 너무나 무리하지 마. 허리도 시방 다 낫지도 않고 왔는데 또 간다니까 엄마는 또 마음이 아프다.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긴다고 덕간다 고짓말이가. 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하고. 욕도 퍽 얻어먹었는디. 나 우리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안 했어요. 아들 안 하냐고. 저는 알 거예요. 오냐오냐였으면 성공 얻어서 성공 못 해요. 성질은 엄마 타기 갖고 좀 들어. 내가 알아. 성질은 엄마 타기 갖고 좀 들어. 내가 알아. 성질값이야. 성질값. 그런데 간은 타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.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짓도 말도 못 하겠어요 말짓도. 하마이토왕토 그냥. 막 파티 다니면서 막 말짓도 하고. 산도 막 막 쥐같이 올라다니고.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가 뜯고 부시고 고치고 그런 거 했거든. 그런데 정글 가서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써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글 가서 얘기되지. 웬만한 사람 정글 가서 하겠어요? 어디요 그게. 이번에 이번에 우리 아들 안 가서 정글 가서는 봐봐. 나는 텔레비전 안 봐. 나는 아들, 아들뿐이야. 아들만 보자. 아들 안 이상 안 봐. 부모도 다 그러겠지만. 다 그러는 거 아니고 그게. 되게 싫어 우리 아들. 참 말고 자랑스럽고 되게 싫어. 아들. 항상 엄마가 하는 소리잖아. 어? 좀 몸 좀 사리고 조심 좀 해. 너무나 넌 몸을 안 해껴. 네 몸 다쳐 너만 깎아벼. 아들 사랑하는 아들. 몸 조심 잘 하고 와. 사랑해. 사랑해 아들. 또 Hug Like. 또 한 번 Dodge. น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